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검찰은 22일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책임자로서 배임과 술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는데요.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했습니다. 추가로 수사할 의혹이 있다는 뜻인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 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에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합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질 전망인데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수도 45만 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2천호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조기에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폭이 30.68%로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 9천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하는데요. 정부는 4월의 재산세,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757개 호수와 주변 명산, 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국내 최대 관광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네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사업비 구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인데요. 22일 세계물의 날을 맞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무심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가뭄이 지속돼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김영환 지사는 물을 이용한 개발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사업 방향이 수질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수량 확보와 친수요가 공간 조성에 편향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며 충북도는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보전, 물 부족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 지사 얼굴 모습에 가면을 쓰고 카약을 타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무심천은 지난달 21일 김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카약을 타는 퍼포먼스를 한 곳입니다. 대전권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1원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 기어 클러스터와 정주기능이 결합된 첨단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교촌동 1원에는 2030년까지 3조 4천억 원이 투입돼 나노, 반도체 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 산업 기업이 들어서는 고부가 같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특히 산업용지와 연구시설용지에는 세계적 기술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가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종문시 산업입지과장은 주거 등이 포함된 신도시로 조성해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대전 서남부 지역의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민아트센터는 2023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이 두 번째 전시 박승희 개인전 검은 출구를 오는 4월 14일까지 카페우민에서 선보입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회화 작업들은 비인간 존재인 광물들이 본연의 힘과 자유로움을 되찾고 생동하는 세계를 담았다고 말했는데요. 하늘과 산, 펴꽃과 물의 형세를 힘있는 부터치로 담아내며 불확실성과 변화의 가능성, 죽음과 생의 기운을 복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민아트센터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을 통해 유망한 작가를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과 실험, 소통을 돕고 있는데요. 올해 7명의 작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